어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한번 맞이해볼까요? 벌써 많은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자. 한 번 갈게요.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너의 바람이. 계속해서 다음 대회를 위해서 레비카페에 이동하고 계십니다. 새로운 현오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장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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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면 봐주세요! 장면! 뭐야? 왜? 장면! 장면! 장면!800チーム! 장면! 시아 씨, 시아 씨, 보라트, 보라트. 시아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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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트. 시아 씨. 특히나 우리 남자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 번 조금만 뒤에서 사진을 찍고 이동하겠습니다. 와! 예수야! 언니! 언니 여기도! 언니! 언니! 이제 공식 포토로 한번 모셔볼까요? 여기 김수진 씨였습니다. 오늘 좋은 날씨가 있길 바라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셨습니다. 예수야!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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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공식 포토로는 너무 뜨겁습니다.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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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겠습니다.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. 언니 너무 예뻐! 언니 너무 예뻐요! 언니 사랑해! 언니 사랑해!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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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윤정 씨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오셔서 사인해 주십시오.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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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뻐! 고윤정 씨! 고윤정 씨! 고윤정 씨! 고윤정 씨! 공격 후인공 음악 인하퀴 이겼어요.